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상청은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2에서 3도, 모레는 5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도내에서 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주에서는 3명이 확진됐는데, 2명은 부부로 원주 377번의 접촉자였고, 나머지 1명은 원주 30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 춘천 확진자 2명도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 어제 1,916명까지 떨어졌던 자가격리자는 오늘 0시 기준 1,931명으로 소폭 올랐지만 2천 명선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393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1,418명입니다. 지난달 55명까지 치솟았던 강원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어제는 1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하루 확진 10명은 3주 만에 최저치로, 최근 일주일간 도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5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일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600명대로 줄어든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소세가 도내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역 당국은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감염이 확산될 수 있고,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있어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학부모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졸업생들은 각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졸업장과 꽃다발을 받았고, 학부모들은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졸업식을 시청했습니다. 오늘 원주에서는 초등학교 16곳과 중고등학교 17곳 등 33개 학교에서 졸업식이 진행됐고, 나머지 학교들도 예년보다 앞당겨 이달 중에 졸업식을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원주시 단계동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표지판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다리가 골절되고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 소초면 장양리 국도에서도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앞서가던 버스에는 부상자가 없었지만, 뒤따르던 스타렉스와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격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쪽으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서,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주력 상품으로 하는 횡성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초소형 전기 화물차의 소비자 가격이 소형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형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200만 원 줄이고, 초소형 보조금은 88만 원 인상했습니다.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자치단체 보조금까지 연동되기 때문에 초소형 전기 화물차의 실부담금이 소형에 비해 500만 원가량 저렴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김치 생산업체인 종갓집이 처음으로 횡성 지역 농가들과 배추 직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횡성군은 종갓집이 18헥타르 규모의 횡성 배추를 계약 재배하기로 해, 농가는 가격 안정성을 보장받고, 업체 측도 근거리 공급처를 확보하는 등 상생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등락폭이 큰 배추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계약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0월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0월에선 8번째, 도내 전체로는 480번째인 이 폐사체의 발견 장소는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인근 2차 울타리 근처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중 가장 남쪽에서 나온 겁니다. 방역당국은 영월군과 인접한 원주, 횡성, 평창지역 양돈농가의 차단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모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 58살 A씨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합의 1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끼쳤고 이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고 수백 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합장 A씨를 도와 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부동산 개발업자 54살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5년 전부터 원주 간설동에서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해오다 최근 조합 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강원 우체국 노조가 영월 우체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회원 부당 강제 전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영월 우체국 지부 설립을 주도한 집회원을 지부 설립 2주 만에 다른 우체국으로 전보한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자 갑질이라며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강원지방우정청 감사도 전보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는데도 영월 우체국은 감사 결과가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